아, 그러게 빨리 관두라니까, 택시! 아, 시간이 몇 시야, 시간이? 아, 똥나 싸워야겠다. 그래도 한 번의 기회는 더 있는 거지? 아, 세 번 물어봐 달라며. 그냥 확 애 만들어버릴까? 고여서 때문이라는 거잖아. 고여서가 또 애는 약하지. 설레? 뭐예요? 설레지. 누가 아침부터 애 얘기를! 누가 애 말해? 아, 엘리베이터 둘이 같이 타면 설렌대매. 하여튼 밝혀. 어두운 것보다 낫지 뭘 그래요? 왜 쉬고? 흐흐흐. 흐흐흐. 변호사님. boarding learning learning 번호사님! 들으면 좀 알아? 여기서 뭐해요? 매일 시구가 있거든요. 그래서 연습하고 있었어요. 근데 변호사님은 한국에 웬일이에요? 일주일만 우변에 도와달라고 해서요, 그래서. 아, 이경이가 부탁하면 무조건 오케이? 오늘은 의뢰인으로서가 아니라 친구로서 부탁하는 거예요. 한 번 던지곤 할 건데 연습까지 해요? 팬들한테 어설픈 모습 보여주기 싶거든요. 1년 사이에 에리스 지키 더 많아진 것 같아. 보기 좋아요. 이젠 올 일 같은 거 없는 거죠? 나 바보 같았죠? 내가 떠나면 날 돌아봐 줄 줄 알았거든요. 그 사람 마음 영원히 내 건 줄 알았어요. 난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인가 봐요. 그럼 제대로 한번 던져봐요. 뒤돌아보지 마요. 여기 다른 공이 또 있잖아요. 캐치볼은 반드시 두 사람이 필요해요. 혼자서는 할 수가 없죠. 그리고 던지는 사람은 상대방의 가슴을 향해서 던져야 돼요. 받는 사람도 가슴 높이에서 받아야 하고요. 던지는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어도 또 받는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어도 공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. 마음을 다해 던지면 상대방은 가슴으로 그 마음을 받아주는 거죠. 이제 에리 씨가 한번 던져봐요. 잘 안 될 것 같아요. 잘 되는 것보단 던지고 싶은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. 쩌. 나이스, 나이스 몰이! 갑니다